한국소가 있는 곳에서 한국소가 있는 곳에서 캐시에서 다행히 여기 한국소가 있는데요 여기 한국소가 있는데요 Old Red Cows 이 가게 이름이에요 이 가게 이름이에요 한국소가 있고 이거를 시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해보고 원하는 걸 드시면 돼요 1번부터 12번까지 있어요. 그리고 앞에도 또 이렇게 맥주가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일요일날 이렇게 먹는다는 건 아니지만 일요일날 이렇게 해보는 특별한 음식 같은 거죠. 우리는 일요일날 짜파게티, 일요일엔 짜파게티 하는 음식입니다. 여기에는 선데이 로이트라는 음식이 있고 이거를 주중에는 안 파는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어떤 음식인가 한번 먹어보고 왔고요. 저는 그래서 치킨도 있고 닭도 있고 양도 있고 돼지도 있고 그리고 디퍼도 있고 그런데 일단 저는 디퍼를 주문했어요. 드디어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손으로 좀. 이게 이제 영국 사람들이 먹는 요크샵 푸딩이라는 빵인 것 같고요. 뭐였지? 소고기랑... 저는 비프를 주문했으니까요. 소고기랑 감자랑 야채랑 당근이랑 이런 게 같이 나왔어요. 빵이랑 같이 먹는데 고기 어떠세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맛있어. 멋있다. 진짜 맛있 emp 으음 동해자 네, 쇠시지 마시기 네, 쇠시지 마시기 그래비아 라면은 학교에서 그 육수를 내는 게 있거든요 이 육수를 내주고 이틀동안 홍병을 만드는 소스인데 그 소스에 매고 있어요 음! 배운 거야 음! 찍어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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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제가 함께해서 맨날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코어보 오일 가질도 되고 가슬리도 되고 다른 것도 되고 오일이에요 근데 이거는 끈은 끈기 더 푹 익혀가지고 갈았네요 갈았네요 아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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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쿠션은 영국의 지명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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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맛이 없는 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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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기가 맛있습니다 부드럽고 안에 입술이 살아있어요 또 무엇보다도 감자가 맛있고 배추가 또 끝내줍니다 약간 여기 삶을 때 단도되어야 했는데 약간 버터같은 거 좀 넣은 것 같아요 그 부드러운 맛이 있어요 오엘리하고 부드럽고 이 그래비티는 직접 정말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뮤틸즈 간 쪼려도 만든 건지 아니면 제품인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되게 좋고요 무엇보다도 빵이 되게 담백해서 좋아요 진짜 짱입니다 처음으로 제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정말 맛없으면 먹지 않는 타입인데요 정말 맛있어요 아까 이 잘생긴 직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원래 빵이에요 4개의 사람이에요 유명한 음식인가요? 이렇게 해서 낮으로 밤으로 돈을 벌면 이렇게 해서 낮으로 밤으로 돈을 벌면 이거는 절대 인스턴트 음식이 아니에요 그냥 자극화도 음식이 아니에요 주방에서 누가 일하려고 먹었더니 이게 크리스맨이 일한다고 먹었네요 엄청나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딸, 아들 딸의 자녀들 아들의 자녀들 며느리 오늘은 집에서는 공부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먹고 국립국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기름 저는 제 공부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 공부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공부를 못 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